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해외 성도를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성도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세요.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대부분 다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놓고 전혀 누리지 못하니까 이 말씀드린 겁니다. 신분과 권세를 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가지고 염려아웃이라는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그야말로 우리 한국이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 속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진정세가 좀 이렇게 접어들었는데 이태원클럽이 발로 인해서 감염이 되어 가지고 계속 다시 새로운 이러한 신중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이런 코로나19가 발생 후에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이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장사를 고맘두어야 되지 않는가 또 이 회사를 사업을 접어야 되는가 하는 그 염려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특별히 강서구에 요즘 계속해서 생겨나오고 있어요. 강서구, 강서구, 강서구가 나오는데 혹시라도 내가 또 걸리지 아니할까라는 이런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매주일 우리에게 이런 삶의 역경에 대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일에는 성경적 물질관을 통해서 빛의 경제, 보금경제를 회복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번 주에는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는 다양한 염려들 염려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물질과 염려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려의 대부분이 물질과 관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답을 내야 됩니다. 물질과 염려 이거 두가 때문에 다 넘어지거든요. 거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 때문에 시험 들고 영적 성장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염려아웃입니다. 염려아웃 이 아웃이란 말은 야구 경기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이 타자나 주자가 그 자격을 잃을 때 그 자격을 잃을 때를 가르쳐서 아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타자가 플라이볼을 친다든가 또는 이 삼진을 당한다든가 할 때 아웃 그렇게 말하죠. 또 주자가 루상이 있다가 잘못하다가 테크아웃을 당하면 그 자격을 상실해 버린다. 다시 한번 더 이상 영향력을 입히지 못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염려아웃이란 것은 전혀 더 이상 염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염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사는 염려 끝 아멘 완전 염려가 끝나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염려가 있는 한 자유도 없고 누림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완전 자유함을 누릴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거의 다 염려에 잡혀있으니까 눈만 뜨면 염려하니까 염려가 체질이니까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그 정도로 창식의 삶장에 몇뿐이 바뀌어 있는 것이 우리 환경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걸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리포 사장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게 많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다 감사함으로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래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베드론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미라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강조했습니다. 왜 그렇게 염려에 대해서 전부 다 반복적으로 강조하는가. 바로 우리의 대적마귀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타다 돌아다니는데 누굴 삼키느냐 염려하고 있는 사람 염려가 아주 체질화된 사람 염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염려 여기에 다 잡혀있는 사람 석불조 목사님은 이 세 가지를 세상 염려의 3일체다 그랬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세상 염려의 3일체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염려 이 염려라는 말은 헬라말로 메림나오라 메림나오라는 말은 분열 분열시킨다 마음이 온통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 이게 염려예요. 염려하면 마음이 확 찢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제대로 안되지 엉망 긴장되지 염려를 자꾸 하다 보면 곤두우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하는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세상 염려 근심 결국 자신을 죽게 만드는 백혜무익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염려처럼 비생산적이고 파괴진 것이 없어요. 염려는 파괴입니다. 파괴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고 있어요. 염려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키그랜드의 신체적인 키를 말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생명 목숨 그런 뜻이에요. 염려함으로 너희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시켜주시겠느냐 오히려 염려는요 생명의 길이를 단축시켜요. 염려 염려 단축시킨다. 자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정의 거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그래서 몸이 이렇게 막 늘 약한 사람들 늘 몸이 약해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몸이 오랫동안 안 좋은 사람들 잘 보면 염려가 많아요. 뭐라 그랬어요? 뼈를 마르게 한다. 뼈 뼈가 안 좋아. 건강하지 않는 것이 절대로 체질적으로 이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 책임이에요. 그건 사실 먹고 안 먹고 별 차이 없어요. 우리 어릴 때 옛날에 먹을 게 뭐가 있었어요? 새끼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먹고 안 먹고 건강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근심에 빠졌느냐 즐거움에 빠졌느냐 그러니까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약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게 몸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이지요. 몸이 다 귀찮고 짜증나고 화나지요. 심경질적이 되죠. 대부분이 다 소극적이 되죠. 자극성이 없지요. 그러나 말씀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바빴죠. 그대로 안 받습니다. 의심하고 따지고 그러니까 안 아픈 데가 없지요. 온갖 염려 걱정 다 하니까 요즘 전혀 아픈 데도 없으면서 스스로 환자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고 병원을 전전하는 건강염려증 환장이 돼요. 건강염려증 환자 그러니까 건강염려증에 걸린 환자들은요. 자신이 질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정세에 대해서 다양한 의학의 용어를 써가면서 고소를 해요. 검사 결과가 정상입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의사 설 말을 해도 믿지를 못하고 여러 병원으로 다니면 반복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이런 사람은 닥터소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다녀 우리나라 또 어려봄이 좋으니까 그냥 말로 나이 좀 늘어보면 어쩌다가 어쩌다가 오전에 병원을 내과랑 가보니까 노인들이 꽉 차서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하도 많았어요. 오전에 그렇게 막 어려봄이 막 다녀. 막 다녀. 이 약 저 약 막 다녀. 싸니까 그렇게 자꾸 자기 몸을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온 부위별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정신질환이 와요. 정신. 정신질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에서 질환이 오는 경우에 오면 이 정신적인 고통이 어떻게 지납니까 신체질 고통으로 지나고 진짜 병이 온다니까 자기 몸을 너무 생각하다 이렇게 아직 오지도 아니한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염려예요. 오지도 안했는데 올꾸라 생각하고 오지도 안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불안하지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조급증이 생기고 나중에는 우울해지요. 우울증이 그려옵니다. 우울증이 염려의 열매예요. 염려의 결과가 나중에 우울증이 자꾸 깊이 들어가서 우울증이 걸려요. 결국은 우리가 영직의 삶까지 망가뜨려 버린 것이 염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라는 단어를 엄청 썼다니까요. 전부 여기다 빠져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영적 성장을 못하니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런 염려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무슨 말을 했어요. 염려가 결국은요 이 불신앙이다. 이 비율들을 말씀해주세요. 비유를 들어서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구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길이 선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덜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안하여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덜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이런 것들도 하나님 다 간섭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장 종기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간섭하지 않겠느냐 돌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말하세요 염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을 불신화하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사실은 무수한 말이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자세를 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니까 여러분 잘 들여야 됩니다 산상수원 말씀은요 세상 불신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어요 이 말 속에는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야지 왜 자꾸 불신자체를 염려하면서 소극적으로 불신하면서 사냐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잊어버렸냐 너에게 준 신분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왜 그거 안 쓰고 널 불안하게 사냐 불신자처럼 그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 되겠냐 하는 얘기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다릅니다 어디 가든지 다르다고요 영적 정체성입니다 그게 교만하라 건방지라 목에 힘을 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시장과 물건을 사라도 다릅니다 상인이 볼 때 상인이 장사하는 사람은 딱 볼 때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늦게 지하 정상이에요 이 아줌마 이 아줌마들이 시장만 가면 예수가 뭐가 없어 그냥 막 한개 더 가지라 바라봐 바라봐 아줌마 보문 31절로 32절에 보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는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있어야 할 줄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자녀의 피로를 아시기 때문에 피로를 다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요 인생 모둠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나 교회 집사입니다 나 장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나 이 교회 이 세상의 문제는 다 끝났고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그런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어서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완벽히 해결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다 끝났어 인생 중대 문제 세 가지 완벽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져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요 여러분 오늘의 현재 문제 뿐만 아니에요 미래의 문제가 다 해결해 놓고 있습니다 영혼 문제 끝났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염려 없어요 죽으면 전국인데 뭐 걱정입니까 걱정 염려 하나는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요 하나님 성령이 와 계시는데 전혀 언언하지도 않고 의지가지도 않고 맨날 세상 불신자처럼 그렇게 사니까 불신자 초롱 끓여야 되고 소금이 맛을 잃어서 밟히잖아요 아이고 저게 뭐 예수 믿는다며 괴 다닌다며 아이고 꼬라지 이게 이제 맛을 잃어버린 거요 정체성을 놓쳐버린 상태라 말이에요 기도응답의 대명사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염려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알기는 알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유명한 책을 쓴 오스왈 챔퍼스 목사님은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개선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삶 속에 정신 속에 마음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은 없어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은 빼놓고 빼고 하나님은 없으니까 얼마나 걱정되어 염려가 돼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은 없으니까 한마디로 염려는 불신앙의 산물이에요 불신앙의 산물이요 믿음을 좁먹게 하는 사단 공격 무기가 뭐냐 염려에요 염려 사단이 공격하는 무기에요 염려를 다 집어넣어버려요 갑자기 평화롭다가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에 불안이 시작됩니다 이상하죠 편안한데 편안한데 저 멀리 가잖아요 멀리 가면 우리 비서가 운전을 잘해요 운전을 잘하는데 내가 어떻게 좀 졸다가 이러면 불안해 불이께로 팍 야가 조나 왜 이래 쟤는 멀쩡하게 하고 그런데 내 마음이 불안해 불안해 보니까 불안하시잖아요 편안하게 쉬지를 못해 가만히 앉아 혼자 불안을 가져왔어 불안을 받아들였어 불안을 찾아오니까 받아들이니까 불안해 그럼 그 시간에 지어만 손에 오는 편안하게 쉬지를 못해 불안해가지고 사단이 주는 무기가 뭐냐 행복하고 편안하게 못살게 불안을 집어넣어요 불안을 쏙 집어넣어버려요 그때부터 불안이 막 시작됩니다 리더십의 전문가 존 맥스웰 목사님은요 염려가 생각을 통제할 때 엄청난 잠재력을 조금도 발휘할 수 없다 그랬어 하나님의 영상으로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가 주냐 엄청난 잠재력을 주었어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그냥 단순 노동하던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돌아버리니까 엄청난 잠재력이 나와서 사도가 됐어 베드로 전 운스를 써 요한도 마찬가지 요한도 물고기 잡던 어부예요 이 그냐모를 잠재력이 요한봉 요한 1,2,3 요한 게시록 잠재력으로 성령이 주워버리니까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강석구 살고 있다고 여러분이 이 베드로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이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이상필 나라가 멀리 보이고 세계 보면 나하고 상관없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도 성교가 어떠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내 속에 열등의식이 많아서 내 속에 내 자신을 볼 때 불만이 많고 내 자신이 아무 못났고 내 자신이 아무 능력도 없는데 뭘 어디서 뭘 한단 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열등의식이들을 살았는지 사람을 바로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그 심해지니까요 이렇게 버스도 못 탔어요 숨어있다가 내가 버스 탈 버스 나면 대학교 가야 돼요 대학교 다닐 때 가야 돼요 타고 군대 갔다 왔는데도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등의식이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한 존재 어려서부터 열등의식이 찌들려가지고 아무 꿈도 없고 아무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옵니다 내 문제에 걸려있을 때는 이렇게 열등의식이 비교없이 여기서 찌들려 살던 망가져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엄청난 잠재력을 내가 보고 놀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를 보고 내가 놀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네 나는 내가 뭔데 내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난 잠재력이 엄청난 잠재력이 이것이 염려 걱정 열등의식 비우기 속에서 다 사장되어 버려요 아무것도 서질 못해요 나오질 않아요 원천 봉쇄를 시켜버려요 이 염려가 여러분 속에 엄청난 잠재력을 원천 봉쇄를 시켜버려요 못 나오게 하여요 거의 다 그렇게 평생 살고 죽습니다 이 엄청난 거 하나도 사용 못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는단 말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단 말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적어 속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참된 믿음 절대 믿음을 가지라는거지요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는 순간 염려가 끝이 나게 되어있어요 완전히 부정적인 체질이 긍정적인 체질로 소극적인 사람이 정격적인 체질로 쫑발이 같은 이 생각이 그냥 그릇이 완전히 DNA가 바뀌어버려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정말 예수가 나의 글씨도 되신다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확실히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그러면 끝난거에요 끝난거에요 가장 중요한게 사람이요 자기가 누군가를 모르는 것이 억울한거에요 자기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 이것이 분명치 못한 사람은요 행동하는게 사는거지요 그것도 그것도 다 달라 일관성이 없어 내게 해주신 신문당권서의 그 영적 배경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걸 체험해봐야 돼 이걸 체험해봐야 돼 2, 3, 7일 나라가 가슴에 부딪히게 되어있어요 이걸 체험해봐야 돼 와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그러면 하늘 보자문이 열리고 그야말로 이런 엄청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라는 불신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성리의 생태계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해결책입니다 33절입니다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염려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됩니까 걱정하지 마라 한다고 걱정 안 합니까 염려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염려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차원이 높은 거죠 보통 염려 걱정은 자기 문제 걸려있으니까 염려를 못 빠져나온 거예요 평생 그런데 팍 바꿔서 오늘 말씀처럼 먼저 먼저 내 걱정하지 말고 내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봐라 이것이 기도 제목이 한번 대여봐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 기도 제목이 먼저 대여봐라 이것이 최고 너의 인생 우선순위가 대여봐라 이상해요 이렇게 되면 모든 염려에서 자유하게 돼요 염려라는 구속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열등의 의심에서 빠져나와 돼요 가난에서 빠져나와 희한하지요 병약한 데서 빠져나와 연약한 데서 빠져나와 소극적 다 빠져나와 그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의의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현장 그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현장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뭐냐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열두 가지 저주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 신분 권세 권세 네 가지 이걸 딱 기록까지 가지고 무장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라고 땅 끝까지 정인다라고 예수님이 주셨는데 이걸 안 가르치고 모르고 이걸 또 알아도 사용을 안 해 사탄이 서지 못하도록 다 막아놨어 그러니까 지역보고마 민족보고 세계보고마 내보고마 가정보고마 안 되는 거예요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확신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구원의 확신 인대의 확신 사제의 확신 기동된 확신 승리의 확신 확신이요 사람이요 이렇게 확신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걸음걸이부터 다르고요 표정부터 다르고요 말하는 것부터 다르고요 행동부터 다르고요 삶이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성리시키 하시고 하나님 일을 통해 영광받으실 것이 확신하다 믿어지는 사람은 하는 일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족이 임했다 그럼 여러분 가정은 천국이에요 그걸 가정천국이라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자가 서로 복음 안에서 원리스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어때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으로 사업장에서 여러분 이거 가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면 다 허가므로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리면 신분과 공식을 누리면 저절로 여러분 가면 어디로 물러간다니까요 다 그러니까 가정보고 직장보고 사업보고 여러분이 가진 기능과 만남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지역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이 뭐요 지역보고 맞아 직장에서 말씀은 드려나면 직장보고 맞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먼저 해봐라는 겁니다 나 지금 내 문제가 많고 우리 집에 문제가 많고 내 개인 문제만큼 그것에 그거 놔두고 한번 해보라니까요 제가 여기에서 치유받은 거예요 사업도 어려움 있지요 아이도 아프지요 제대로 소망과 희망 한 개가 눈에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딴 거 하지 말고 전도하라 내가 전도 전자를 해봤습니까 보태신앙대는 원래 안합니다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렇게 직분 따라 너 흥이 오리래라 직분에 오리라 직분 직분 따라서 오린 보금 나가서 보금 전도한다고 누가 하라 했습니까 전도 부산 보금 YMCA 5천 장씩 일주일에 뿌리면 2만 장 매달 2만 장씩 사고 5천 장씩 뿌리면 전나 부산 뒤집겠다고 청년들 때리고 내가 그걸 상상하나 해본 사건입니까 버스다 버스 버스 타는 거 북구라든 내가 성경 여러분 톨날 오해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인생의 행복은 무채리는 것이 아니고 홀력 있는 것이 아니면 전도한 물어보십시오 정주형 물어보시오 막 떠들면서 예수 보금 전가야 돼 버스도 못하던 내가 버스 전도를 유치장도 안 가봤던 내가 유치 환경들을 부산 다섯 군데 경찰서마다 들어가 유치장에 보금을 전가 1년 5천 장씩 영적 카드도 받으라고 미친 듯이 직분 맡아서 헌신하고 내가 하나도 내 환경은 변화된 게 없는데 그야말로 오린을 그 나라와 그 의료를 위해서 지역 보금을 위해서 교회 보금을 위해서 맡겨놓은 오린을 했더니 미쳤어요 미쳤어요 알겠어요 그냥 흉내내고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오린을 했더니 그 나라와 그 의료를 위해서 강구하고 헌신했더니 어디 내가 기대나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야 이 여러분요 마탐 6장 33절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요 놀라운 구절입니다 싹 다 주신다 어느정도 주시느냐 평생을 보장해보래 평생을 보장해보래 그냥 예수 깔짝깔짝 그렇게 잔머리 굴려 믿지 마세요 그거 평생 고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축구받은 사람 염려해서 떠난 사람들 올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그 의료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신다 이렇게 진정한 복음운동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주신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주신다고 저는 지구상에 내일 올 땐 재산 한 게 없습니다 지구상에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다 책임져주십니다 저는 네 교회를 지을 때 다 팔아받치고 티코 타고 사골에서 살았어요 삼천리아받은 다 바치고 서울에 서울 가라 어디 갈지 몰라 마가 하나님 그 다음 대책도 없이 그냥 올라와 통장은 없어 생활비 없어 하나님 어떻게 알아서 나는 올인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이 다 누구에게 내가 뭐 내 사업체를 주신다 너희 한 달 생활비 내 얼마 보내주고 그 정도 갖고는 신학 가서 목사 안 하지요 그 정도 걱정해서 뭐 계산해가지고 생활비 계산하고 다음에 내일 계산 안 하지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님이 떠났어요 어디에 가는지도 몰라 그냥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어의라는 말은요 올바른 것 그런 뜻이죠 어의 무엇이 하나님의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의 바른 교획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교획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어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어의 어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여러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내가 사적으로 만나면 그런 말 하면 사람들에게 사업을 하던 가정에 질병이 있던 뭘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는데 오잖아요 그럼 내가 말합니다 한 주에 딱 한 번만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보고 이불을 열고 말해라 말해봐라 일주일에 한 번만 너 입을 열고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 가서 입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락방을 하든 무슨 성경공을 하든 교제를 하든 전도를 하든 뭘 하든 말을 해봐라 일주일에 딱 한 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어의를 입을 통해 한번 드러내봐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봐라 네 입을 통해서 복음 가진 사람 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해봐라 질병도 물러가 희한합니다 물질도 해결돼 하나님이 모든 다 해결해준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해봐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번 말해봐라 하나님의 의요 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통해 드러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의를 이루는 삶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이라니까요 그 의의를 이루는 삶 이것이 우선순위가 딱 되어지면요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완전 책임져 버립니다 이게 딱 되어진 사람 그래서 따락방을 일주일에 두 번 뛴다 세 번 뛴다 끝난 거예요 진심으로 하면 그것도 3년을 하루가 채워보세요 일기는 테스트에요 테스트 제가요 정확하게 80년 81년 82년 딱 3년입니다 그 이후로 다 하나님 쫙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시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초대교회 문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별명처럼 자기 이름 앞에 붙어 다니고 있는 용어가 있었어요 티테디오스 티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닉네임 별명이 붙었어요 티테디오스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그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다 잡혀가든지 죽든지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한치 아플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 그런데 이들이 어땠습니까 이런 염려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상태 자유암을 누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영적 플랫폼이 딱 돼가지고 이것이 각인뿌리 체질 내려지니까 결국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로마가 무릎거렸습니다 이들이 로마를 장악했단 말이에요 영계의 모든 충돌을 염려로부터 완전 자유암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리를 이루는 영적 티테디오스의 삶을 사기를 죄물어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 걱정만 줄여도 인생이 바뀐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종합대학이 정신과 상담의사 평생활동한 조지 윌턴이라는 분이 선 책인데 평생 정신의학 분야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살펴봤어요 그 결과 사람의 마음속에 끝이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끝이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염려와 욕심 이걸 발견했어요 이 두 가지가 여러모로 비슷한데 언제나 지나치게 마음을 뺏어가 억누르고 그녀만 끊임없이 달아 붙는 아무리 아무리 쫓아내도 끝까지 들어 붙는 것이 욕심과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보는 장식의 3장 6장 11장에 있어요 이 3장 장식의 3장 6장 11장 이 욕심 우리 영경의 모든 성도들 복음에 유익하지 않는 서로는 어떻게 해요 내 신앙에 유익하지 않는 서로는 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끊어버려 완전히 끊어버려 완전히 끊고 버리고 떠나라 영적 단사리 영적 단사리 영적 단사리 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완전히 떠나라 이런 염려에서 단사리 아세요 완전히 끊어버리고 떠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먼저 이루면서 우리는 본론 인생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먼저 이루면서 영적 인생 살아야 돼요 이사자자로서의 삶을 이루면서 사는 영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제목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 속에 전국 세계가 난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 경제도 어렵고 여러가지 환경도 부정적인 환경 속에 있는데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을 잡고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야죠 주옵사사 완전히 끊어버리고 버리고 떠나게 하야죠 주옵사사 그래서 염려 삼일체에 걸리지 않게 하야죠 없이고 이루까지 신문과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이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